주한미군이 지난달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사드 철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정을 감안하면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달 21일 주한미군이 성주 기지 내 부지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를 어떻게 조성해 사드를 운용할 것인지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가 환경부로 넘기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6년 초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맞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1년 뒤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했습니다. 이후 주민 참관이나 공청회 같은 절차가 생략된 약식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사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건 주한미군의 사드 필요성에 대한 내부 이견이 조율돼 정식 배치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드의 정식 배치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김태훈입니다.